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의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영업양도와 사행행위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-223023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추징금 사건이고요.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수익자입니다. 이건 사행위 취소사건인데 사행위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딴 사람이 처분한 경우 그럴 때 이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. 수익자를 상대로 이 사행위가 재산을 처분하기가 채권자에게 해야 하는 얘기 때문에 취소하고 또 해서 재산을 반암받거나 또는 가액을 배상받는 것을 사행위라고 하는데 이때 이 재산을 가져간 사람, 이 사람은 수익자이죠.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. 내용이 이렇습니다. 채무자는 도축업 회사를 가졌고 이 채무자가 2015년 6월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동산, 영업권 일체를 양도했습니다. 그런데 원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서 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원고는 물품 납품을 해서 소 같은 것을 납품했겠죠. 그래서 이걸 납품해서 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무자가 영업권을 전부 다 넘겨버립니다. 양도대금은 144억 원이었어요. 부동산의 시가는 47억 원이었고 근제당금은 피담부 채무역은 66억이었어요. 양도대금은 144억이고 시가 이런 게 있는데 근제당금은 피담부 채무가 66억이었지만 실제 채무역은 훨씬 많았겠죠. 채무자는 계약금 10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금, 채무 변제로 사용했어요. 그래서 원고는 채무자와 피고사의 영업양도가 사행이라고 적합해서 가액계산을 청구를 했고 채무자는 이 부동산과 영업권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취소를 해서 야 너 유일한 재산이 영업권을 넘겨가지고 또 빵을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행위로도 취소해야 되고 따라서 취소하는데 영업권을 다시 돌려줄 수 없으니까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. 가액배상. 그래서 돈으로 얼마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 거죠. 문제는 이렇습니다. 사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판례는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현금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것 그 자체는 사행위로 본다 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갚을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바꿨다. 그런데 여전히 돈도 연이 남아있죠. 뭐 왜 또 내가 채무가 10억인데 부동산 15억이다. 그럼 15억으로 팔았다. 남아있죠. 그래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에는 사행위로 본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판례를 우리가 알고 있고 부동산과 결합해서 영업권을 매각하는 사행위로 볼 것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거죠. 대우가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사용이 원래 되는데 매각 목적, 목적이 채무변제, 변제자력, 염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했고 그 다음에 변제자력이 그 당시 있었고 너무 저가에 판매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변제 사용할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. 진짜 목적이 중요합니다. 목적은 채무변제의 목적이어야 되고 변제자력이 있었어야 되고 뭐 염가가 아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실제 변제 사용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의 딱 그런 사행이라고 배경을 본 거죠. 왜냐하면 134억 중에 10억은 채무자에게 줬지만 나머지 124억은 채무자의 변제를 사용할 때 다 썼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장이 없느라 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. 실무에서는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통상 사행위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빼박인데 수익자의 변호사의 일하면 매각 목적이 이런 거 실제 채무변제 사용했고 이런 것과 실제 사용을 했다. 이런 거에 주장 입증을 하면 이거는 사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미사선으로 볼 때는 공방, 공방을 봐야 되고 입증 책임이 어떻게 한 일을 봐야 되는데 사행위라고 주장을 하면 원고, 그러니까 채권자 쪽에서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고만 주장하면 더 이상 입증이 끝나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피고 쪽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죠. 어떻게 방어를 하냐? 이렇게 방어하는 거죠. 이거 매각 목적이 채무변제였고 그 다음에 변제자력이 그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연가로 현재 저렴하게 판매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채무변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되는 거죠. 사행위는 악의가 추정인데 그러니까 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사행위가 아니게 되면 더 이상 가입 배상이나 오늘만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사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방어수당이 별로 없는데 이 판례는 수익자의 방어수당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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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